왜 저렇게 보는거지? 잘생긴 얼굴 닳겠구나 하긴 남들이 쳐다봐서 닳는거면 진작이 소멸됐겠지 부르셨습니까 부회장님? 어 김수아 내 서재에 책이 넘쳐서 말이야 안 읽는 책들 좀 정리할까 하는데 도와줄 수 있나? 물론입니다 언제 시간 괜찮지? 언제든지요 오늘 밤 어때? 좋습니다 왜 이렇게 협조적이지? 부회장님이 제게 힘이 돼주신 만큼 저도 뭐든 하려구요 뭐? 부회장님 뭐 할 말이라도? 다시 만나 너무 기쁩니다 나도 아직도 모르나 봐 그럼 널 좋아하는데 널 좋아하는데 널 좋아하는데 모른척했었나봐 혹시 나 그대에게 혹시 그대에게 내가 말해버리면 그래도 그래도 지금처럼 곁에서 날 바라봐 줘요 어제 밤에 헤어졌는데 다시 만나서 기쁠 정도로 나한테 푹 빠진건가?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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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